존경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,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. 시원주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에베네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귀한 직군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오늘 기름 부으시고 이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.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. 나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. 날마다 고백하며 경손하게 주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직군자들 삼아 주시옵소서. 가정을 잘 돌보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종기한 귀한 직군자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구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그리원도의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지역사회에 관한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교회에 의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.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.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승리가 있는 복된 가정들,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런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환선은 목사님을 들어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임직받는 모든 직군자들, 임명받는 직군자들의 마음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뚝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귀한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.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